사실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연애를 배워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되고 정말 앞으로도 연애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상대 배우가 없이 카메라와 연기를 한다는 게 처음이어서 정말 어색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마침 또 카메라 감독님께서 여자 감독님이셨어요.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 제가 무슨 행동이나 대사를 했었을 때 카메라 감독님께서 반응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더 힘입어서 더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카메라를 카메라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플레이해주시는 유저분들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, 표현하고 싶었던 행동들을 정말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대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은세현이라는 케이프터랑은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아이돌이었을 때 은세현이랑은 저랑 완전 다른데 정말 여자친구가 됐었을 때는 제가 대하는 그 모습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이제 팬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팬분들한테 대하는 모습이나 여자친구한테 대하는 모습이랑 그게 가장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잠깐 게임을 플레이했었는데 이 게임은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게임을 하다가 예를 하려 안 하려 해서 알아래를 눌렀어요. 저는 예전부터 항상 말했었는데 제가 살짝 복무를 닮았어요. 공룡, 강아지 이런 걸 닮아서 제가 항상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여우가 동물상을 닮은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저를 그냥 사랑해주고 좋아해준다면 그냥 아무것도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. 멤버들이 알고 있나요? 지금? 아, 알죠. 네. 뭐라고 그랬냐? 일단은 어... 진영... 진영이 형이 어... 제가 진영이 형한테 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물어봤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진영이 형이 또 많이 용비도 주고 많이 도와줬거든요. 근데 팬들이 게임을 한다면 아마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지 않을까 하다가 다 던져가지고 웃을 것 같아요. 멤버들 중에서 가장 격한 반응이 예상되는 멤버 한 명만 뽑자면요. 어... 이외로... 어... 바로요? 바로는 또 귀를 어글더리는데 잘 못 봐가지고 으으... 보다가 바루면 으으... 이릴 Perdona 이 자리에서 바로 young에게 플레이해본 입장으로 어떻게 플레이할 때 형 이 정도는 감안하세요 하고 한 번씩 해주세요 곁 ä pão 졌고 바로 형 뿐만 아니라 우리 BN4웨버 형들 제가 연애인피리오의 1모델입니다 형들이 저랑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